2022년 6월 전반적인 부동산 하락 분위기가 느껴지는 가운데 특히 경기도 지역 부동산 가격 하락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도 고스란히 이 부분이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지난 2022년 6월 7일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 1단지 청구아파트 경매가 있었습니다 경매 물건은 전용 8,4제곱미터 106동 남양이고요 12층 좋은 층입니다 소유자 거주로 추정되고 권리상 문제는 없고요 한솔마을 1단지 청구아파트는 1994년 4월 중공한 14개동 858세대 규모 단지입니다 분당은 단지들 주변으로 우수한 학군과 공원 등이 잘 갖춰져 있는데 무엇보다도 판교 테크노밸리의 배우주거지로서 분당은 늘 인기 있는 곳이죠 이번 매각 물건은 30%로 한 번 유찰되어 6월 7일 입찰기일에 9억 6천6백만원의 입찰이 있었습니다 현재 한솔마을에 매물로 나와있는 시세를 네이버 부동산에서 살펴볼게요 전용 8,4제곱기준 호가가 106동 16층 13억 2천만원 110동 4층 13억 5천만원 등으로 매물로 나와있네요 그러면 낙찰 결과는 어땠을까요? 총 8명 입찰로 호가로 나와있는 매물보다 약 2억원 정도 낮은 가격에 낙찰되었네요 지난 2022년 5월 31일에는 안산에서 떠오르는 신축단지인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초지역 메이저타운 프루지오 메트로단지 107동 13층이 경매로 매각이 진행되었습니다 감정가격 9억 6천8백만원에 30%로 한 번 유찰되어 6억 7천7백만원대에 5월 31일 진행되었습니다 소유자 거주로 추정되는 물건으로 권리상에 문제는 없었고요 안산 초지역 메이저타운 프루지오 메트로단지는 과거 초지열립 1단지를 재건축한 단지입니다 현재 세계 지하철 노선의 환승역인 초지역 바로 앞에 위치한 역세권 단지로 안산에서도 가장 핫한 인기있는 단지로 떠오르고 있는 곳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시세는 호가로 전용 8사제곱미터 기준 110동이 9억 9천만원 107동 고층이 10억원으로 나와있네요 이 경매 물건에 10명이 입찰하여 7억 6천9백만원대에 낙찰되었습니다 현재 호가보다 약 2억원가량 낮게 매각된 것이죠 최근 두 경매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경매로 진행되었던 이 두 개 단지는 해당 지역에서도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는 단지들입니다 전체 경기도 지역에서 우수한 단지의 낙찰가가 났다는 것은 경기도 지역 부동산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다면 경기도 지역은 이제 대폭락이 시작된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기회가 오기 전 숨고르기를 하는 것일까요? 해답은 경기도의 숙제를 얼마나 잘 푸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1기 신도시 특별법이고 다른 하나는 GTX의 신속한 건설려부죠 이번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거쳐 1기 신도시 특별법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죠 1기 신도시는 이미 용적률을 많이 사용하여 조성되었고 그 1기 신도시에 재건축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하여 재건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해주겠다는 것인데 윤석열 정부 후보 시절의 주요 공약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들고 나온 문제이기도 하고요 앞으로 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가에 경기도 지역의 운명이 달려있고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문제라 심도 있는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죠 다음 경기도의 수건 사업은 GTX 건설 문제입니다 GTX 건설은 경기도 지역을 가장 획기적으로 변모시킬 사업인데 GTX-A 노선은 한창 건설 중이고 GTX-BC의 사업 진행 속도를 빨리 내는 것이 중요하죠 드넓은 경기도입니다 양주에서 수원까지 그리고 별내에서 인천까지 신속하게 이어진다면 경기도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되겠죠 그리고 이 GTX 노선에다 경기도 각 지역을 지선으로 잇는다면 경기도의 고질적인 교통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이 두 가지 숙제를 어떻게 잘 풀어나가느냐에 따라 경기도 부동산 시장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볼 수 있어요 경기도 부동산이 폭락장이다 아니면 새로운 기회다라고 말하는 의견들도 있지만 결국 부동산 시장은 늘 상승과 하락의 흐름을 반복합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 주변으로 현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가 가장 중요해지죠 경기도는 우수한 일자리와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어 잠재력이 매우 큰 곳입니다 위기가 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부동산 투자서신간 역세권 도장깨기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아직 구매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매하셔서 부동산 강사현 채널과 함께 혼란한 부동산 시장을 잘 읽어나가며 더욱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